그럼 연말 만들면 파이팅일까? 집에 있고 싶고 많이 먹었고 근데 무대 전에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먹자 무대 전에 많이 먹어야죠 형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떡볶이에요 메인 크리스마스 일단 먹방은 못하는데 아 못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네 멘탈 안녕하십니까 요리 영어로는 쿠킹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는 단어 아닌가요 여기 노인이 신선한 재료들로 일어내는 맛에 과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는 용주에만 존재하는 레시피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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